쭈쭈쭈쭈.. 와 나 닭살 드는거..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 다시 돌아온.. 사이델니다. 제가 어디까지 썼죠? 여러게임 하다가 다 까먹었네.. 하아... 하아... 8612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 어... 뻐기 맨 앞이니까... 뻐기였나? 다 까먹었어. 어떡하지? 어... 이건 9월에 한... 이거... 9일? 9일에 한건가? 2018년 1월 24일 어... 그럼 이거네요. 네,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저도 오랜만에 다 까먹었어요. 탭 와, 아이템 맞고... 아, 가스를 얻었구나. 이제 갑시다. 가스실로 갑시다. 달리는 키가 이거였고... 야, 이거 어떡하니 다 까먹었는데? 아... 조질각이 나온다. 일단은... 어... 아이템이... 아이템 창이... 이 정도 많은데? 이건 두고 갑시다. 자, 이건 두고 가자. 그리고... 이거 두고... 가야되나? 기관총 못 얻었죠? 제가 가스실로 가야되데? 그 길이 어딘지... 다 까먹었네요. 돌아가면 되겠지? 돌아갑시다. 여기겠지? 아닌가? 여기 아닌가? 빨리 돌아갑시다. 내 감각을 믿겠어. 여기가 맞다고 믿어라. 맞겠지? 아마도? 여기 맞나? 진짜? 여기 낭떠러지 쪽 아니냐? 맞겠지? 역시나... 역시나... 역시나 역시나... 빨리 돌아갑시다. 여기... 빨리 돌아갑시다. 여기... 나인데? 아... 까먹었는데? 마우스 창밖으로 나갔어. 이런 게임이었지? 창모드라서 마우스 밖으로 나갈 때가 있으니까 이해해주세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가 나서... 이쪽이었나?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니지... 어디야? 이게 어디야? 여기... 여기... 아... 조진 것 같은데... 조금부터... 헤헤... 예... 이 게임은... 네... 밥도... 뭣도 없는...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어... 안녕 얘들아? 어! 오 싶었다. 니 데리려 오려고... 사실 이쪽 온거였어. 맞습니까? 저의 기억력? 이쪽? 이겟지? 이겟지? 아니네? 어... 돌아갑시다. 돌아갈 수가 없네요. 사진도... 헤헤... 난관일세... 난관일세.. 여길로 가야돼서 결국... 갑시다... 왁시다... 자 가자 그래서 나가는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저기만 안가는 길이고 여기도 못가네 엠 젠장 아 여기였구나 너무 오랜만이라서 다 까먹었어요 거의 두달? 두달이 하나 이주? 흠 아 여긴가? 나가는 길? 이 아닌데? 너 일루와 아 맞다 오른쪽에 개 나오지? 기억나 기억나 난 2총부터 써야지 너 나와 너 거기있는거 알아? 너 거기있는거 알아? 써넣고 아이씨 아 아 뒤로가야돼 아 아 아 죽인다? 에이 썩을것 죽이러갑시다 에이 얌같은거 이놈이랬다 들어와 들어와 아 어 헤헤 어? 머리 못맞혔나보라 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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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지? 거기 한명 더 있는거같은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뭐지? 기억력 상자 까는거 여기 있나? 없네요 갑시다 가기전에 여기 내가 여기서 나와서 여기 안들어갔지 빡 빡 빡 빡 빡 좋아요 0 2 7 6 3 뭔가요 분명히 뭔가 있을거야 없었군 그러면 없었군 오 오 어 원익 여기에도 있고 여긴 없네 어 뭐야 오오오 치 오호 세이버로 주네요 없다 헛 없네 워 잘 가고 있어 아주 좋아 뭐지? 뭐 눌러야 돼? 이거? 뭔데? 일단 다 눌러주고 삽이란 뜻은 도대체 뭣 어? 뭔가 나올 것 같다 삐리 해본다 어 여기는 어 뭘까요? 어 나 분명 가스실로 간다 했는데 여긴 다음에 옵시다 개쌍 와 나 닭살 두는거 으악 어 어 어 미친게임 아 아 아 먹어야되네 아 아 먹어야지 와 미친게임 아 어 어 여기 열려면 어떻게 열어야 돼? 어 어 어 어 어 어 ... 앗싸 ... Utah 갔다 있는거 아니지? 슥시έλ 어 호 호 아아..아이C 아아.. 아아.. 아아..어디서 나온거야 도대체 애들 아아..아..아 닭살 돋았어 아아.. 개무섭네 원래 이런 게임..이런 게임 아니잖아 어후..어.. 아..이런거 없지 세이브를 얻었으니까 자 여기서 세이브를 합.. 세이브를 합시다 원래 아끼면서 해야 되는데 아킬 수가 없겠네 개무서워서.. 자 1번에다 갈게요 여기가 나가는 길이겠지 맞아 여기다 자..가스실로 가볼까요 절에 묶었던 가스실을 향해 가스실이 가스실이 보이겠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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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거 같은데.. 오오.. 오오.. 와.. 놀랐네.. 이쪽이 아니면 이쪽이었나? 아닐텐데.. 여기 맞쟎아.. 여기 맞쟎아.. 위에 사뿐이 내려가서.. 이쪽길이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맞지.. 있네.. 초록색.. 초록색빵 빨간색빵.. 음.. 이렇게 기억이.. 살겠고.. 스템으로 미리 씁시다.. 자.. 드디어 가스방에 갈 수 있네요.. 갑시다.. 나가는 방 여기서 총을 쓰지 맙시다.. 그러는데.. 총 쓰면 어떻게 되는거야? 총 쓰지 말라는데.. 총 쓰지 말라는데.. 총 쓰면 어떻게 되는거야? 음.. 일단.. 가스니까.. 분명 총 쓰면 다 터지겠지? 그러면.. 화기물품은..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열리는거 없니? 네.. 근데 나만.. 상대방 적들은.. 가스 면역같은 그딴건 아니겠지? 아니라고 해줘 어우.. 야.. 여기는.. 도대체 어디냐? 무기는 필요없는거 같으니까.. 쭉 올라가 봅시다.. 쭉 올라가 봅시다.. 오.. 자.. 알겠다.. 알겠다.. 아니아니아니아니.. 엇! 됐어.. 이렇게 가서.. 올라가라는거겠지.. 아마? 캬아.. 퍼즐게임은 좀 많이 해봐서.. 이렇게 간 다음에.. 흠.. 저긴 못가겠지?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좋아요.. 가스방에는 진짜.. 상대방도.. 가스 면역은 아닌가 보다.. 언론을 보니까.. 아이템 있니? 없네요.. 아이템.. 아이템.. 여기 아이템 있니? 아무것도 아닌가봐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수상하니까.. 어.. 안되네.. 여기? 어? 어.. 오오.. 어.. 근데 여긴 못올라갔네.. 어.. 버튼.. 아.. 여기 나중에 오는건가 보다.. 다시.. 조심해서 내려갑시다.. 어! 아니.. 어.. 오후.. 저기는.. 못가는데.. 오후.. 짜릿해.. 늘 새로워.. 아.. 근데 난 이정도 높이 가지고 데미심이 된다는게 마음에 안해.. 아이템.. 아이템.. 없어요.. 없네.. 6! 6.. 왠지.. 아.. 뭐도 모르겠다.. 세이버가 있네.. 여기서.. 왜.. 세이버 할 필요 있을까요? 혹시 몰라.. 일단은.. 세이브.. 혹시 몰라.. 2번에 다 할게요.. 만약 망하다 싶으면 다시 돌아올게요.. 백하고.. 내가 여기로 왔었지.. 그럼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데로 갑시다.. 다른 길도 있었으니.. 다른 길도 있었으니.. 아빠랑.. 7. 2. 2. 어라? 자.. 어..이건 참 곤란한데? 저길로 가봤자 뭐 할거없고 세이브 시리고 돌아갑니다 아 여기 안쓸? 혹시 뭐라 더 확인해볼까요? 아니야 우리 못간길 더 많이 있어 너무 왔다갔다한다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총들고 야 이거 오랜만이다 그치? 와이파이가 필요하다고 뭐 아무것도 없네 다시 빨간바로 가볼까요? 자 그 빨간바로 다시 갑시다 못갔던 거기로 아직 저기 물지역은 내가 몰라가지고 빨간지역부터 갈게요 내가 지금 순서를 뒤죽박죽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공략을 알아서 오거나 계속 진행하거나 해야겠지 해야겠지? 내가 여기서 놀랬던 거기로 가야겠다 안나 무서웠던 곳 총괄이 더 많이니까 이걸로 팍팍 쓸게요 도대체 이 숫자 기운은 뭘까? 도대체 이 숫자 기운은 뭘까? 절대로 못갈 것 같은 곳이니까 이렇게 갑시다 쭉쭉 가자 빠르게 갈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어디서 뭐 있는줄 알았는데 저기서 점프해야돼? 아휴... 아휴... 뭐있나요? 없죠? 일러갑시다 어우... 여기 뭐냐? 이 랩을 진짜 사사사치 지켜봐야돼 일단 버튼 누르기 전에 올라갑시다 이 랩을 진짜 사사사치 지켜봐야돼 음... 음... 진짜로 있네 저거 일단 부수고 가겠습니다 예스 와... 말이 시가 되네 진짜 지뢰 있을지 모르긴 했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로 있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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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하고... 눌러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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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여기 열렸으려나? 안 열렸네 안 열렸네 아... 여긴 이렇게 가야되는구나 달려! 아이템 먹으러 갈게! 헤헷 기대된다 아이템 아이템 설마 여기 또 지뢰가? 상관없겠지 하... 이거지 와아... 기조한거 얻었습니다 아... 근데 살사 이건 퍼즐게임이 아니라 하... 그냥... 길찾기 게임 같애 길 메워서 가야되는 게임 너무 어려워 길찾는게 패 Shir attempt 아... 이씨 자... 어디 걸렸냐 아... 그렇게 하면... 자, 살살 내려가고 레드칩